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냠냠냠냠냠냠냠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저희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머루 맞지? 아 그런거 같은데 진짜 삶 진짜 위아드 월드홀 같아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땡큐 야 진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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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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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물교환으로 천금보다 귀한 식량 확보의 성공 생존 본문이 생존 본문이 무섭긴 무섭네요 오줌 많이 드세요 나무에서 따주자 기보죠 맛있다 우리도 딱 한 개씩밖에 안 먹었어 진짜 밥 먹어 괜찮죠 형 우진아 수고했대 수고했어 수고했네 잘했어 근데 이거 이렇게 좀 후인도 인정할게 고생했어 그래서 좀 타작해서 반압 이렇게 해서 보리 타작할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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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이거 반압에다가 이렇게 해서 반압에다가 이렇게 해서 반압에다가 모으게 장갑 있지 장갑 고쳐 고무장갑 쳐봐 정글에서 보리 타작하기는 처음에 줘 보리방 해먹는 걸 보여주겠어 이거 구워서 먹으면 못 먹어 제대로 다 그냥 장갑을 끼고 와가지고 해야겠구나 정철아 이렇게 해서 손으로 막 비벼 비벼봐 이 거만 따는 거 있죠 까진 거를 다 보지 일단 최대한 드셔 이렇게 음 그렇게 최대한 많이 비벼 뭐야 아 지금 많이 장볼 들고 있어 아 지금 많이 장볼 들고 있어 아 이렇게 말맹이가 말맹이가 썩 나오네 여기 나오지 이걸로 바빵 오케이 됐지? 씻게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여기 아 아 이 모습 아 아 아 내가 봐도 웃겨 아 아 아 웃긴다 보리밥 한 끼 먹겠다고 어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미안하다는 거 보리밥도 보리밥이에요 형 형 보통 왕력 많이 맡으셨잖아요 깔끔한 것 같은데 이게 서민적인 거 좀 정말 안 해봤는데 아 안정한 형도 아니 그 자 미안해요 미안해요 야 잊어먹고 계셨을 텐데 또 네? 우리 딸한테 밥 남기지 말라고 얘기해야지 아 밥 남기지 말라고 얘기해야지 밥 남기지 말라고 얘기해야지 진짜 아빠 한 거 같지? 이때 밥 남기지 마 진짜 이렇게 힘들게 해보니까 진짜 한털도 못 남길 것 같아요 어 이게 이렇게 힘든 거 처음으로 하면 옛날 손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두울 땐 생각도 못했죠 밥 한끼니를 위해 팔국까지 수작업으로 해야하니 말입니다 해도 저물어 가는데 많이들 벗기셨나요? 이거를요? 네? 큰 놈들의? 응 이런 거 이거 새 거? 어 오 오오오오. 오오오오. 좋은 방법인데요. 할머니가 콩 쏘는 거 봤어. 오오오오. 오오오. 진짜 웃긴다. 빈절아. 야. 야. 네. 배어 그릴 수 있는데 뭐 했냐. 아 그거 안 하죠 멋있는 것만 하죠 얼마나 멋있어 이거 야 꼭 스카이 다이빙 하면서 날라야 멋있냐 이것도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너 나중에 밥 대는 거 봐봐 진짜 이 순간이 멋있다고 생각될 거다 천하의 베어 그릴 수도